저희 영화는요. 청춘 호러물이에요. 장르적인 신선함 색다르고 재미있을 거예요. 최초로 3D로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친구들이 터널에 가서 갇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 저희 말고 누군가가 있어요. 이 갇힌 공간 안에 다른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가장 크게 영감을 받은 부분은 실제 탐광에 들어가 봤어요. 되게 신기하고 궁금해지고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공간처럼 느껴져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터널, 갱도 이런 곳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면 입체 영화로 담았을 때 관객들이랑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과 호흡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분들을 가장 중점을 둔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지만 입체의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특화된 장르가 무엇일까를 고민했었고 공포 장르의 입체와 가장 맞지 않을까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터널이라는 폐쇄된 공간과 둥진이라는 입체 파티클에 대한 느낌들 효과적으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안 봤습니다. 김에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터널 안에 그 샤워실 그런 무서운 데가 있어요. 일단은 비명소리는 다양하게 보니 준비를 마음껏 하라 제가 했던 것 같구나 진짜 물 폭탄으로 맞아요. 물 얼음장 같은 물도 하루 종일 맞아요. 와이어로 들었다가 물 떨어지기도 해요. 자기가 괴로워하는 장면이 많아야 잘 좋다고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사실 제가 물 공포증이 있어서 수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숨 참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눈도 떠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장면도 환상적이고 몽환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힘들진 않았어요. 서로 힘을 뺀다고 하긴 했지만 그냥 서로 여기다 몸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던지고 서로 이렇게 합이 좋아서 굉장히 편하게 잘 치웠던 것 같아요. 진짜 발로 쓸 것 같아요. 두 번 하라면 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노래기도 했고 성격들이 다 너무 둥글둥글하고 좋아서 선상 분위기가 엔티 오거나 놀라운 느낌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엔티를 내는 데 조금 요인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서로가 보면 웃음이 터지니까 저희는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다는 거 오케이 시원한 누구냐 분위기 메이커 시원한 누구냐 분위기 메이커 술 먹으면 더 됐네 아 큰일 났어 웃음 터졌다 터널에 되게 갇혀가지고 힘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사기애애한 거예요. 현실과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죠. 터널 화이팅 즐겁고 잔인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분위기로 무섭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청춘에 뜨겁게 소소하게 쫓고 쫓기면 이렇게 추격자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욱 쉬죠. 8월 8월 8월로 여러분은 초대합니다. 3G 안경 꼭 지참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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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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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ngers Age of Ultron is promising quite a line up of characters. It has just been revealed that even Stellan Skarsgard will be back as Dr. Erik Selvig and… he'll once again be naked. Dr. Selvig is a character created for the Marvel Cinematic Universe and first debuted in 2011's Thor. He went o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2012's Marvel's The Avengers but made the biggest impression when he was asked to run naked in Thor The Dark World. It sounds like the actor will once again be stripping down to nothing. Well… wow! That's all for today. I'm Valerie. See you soon with more hot movie news. Bye!